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개인방송신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은 한번 난투에서 의무감이라는 자동수 좀 써볼거에요. 이 무기는 마녀협왕 확장팩 부터 공격전 무기로 돌아올거에요. 그래서 저는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. 쓸만한지 아닌지 특히 pvp 했어요. 아찍 이 무기가 어떤 특성으로 돌아올지 우리 그거는 모릅니다. 제가 있는 버전은 그냥 관란밖에 없어요. 그리고 제가 확인해보고 싶은 것은 이 무기가 요즘 pvp 상태에서 뭐 쓸만한지 쓸만하지 않을지 그거 확인해보고 싶습니다.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동수 총은 아마 그다지 좋지 않으고 아 이거 봐요. 거의 죽었어요. 안타깝게는 이런 자동수 총 쓰면 커버쓰는것이 아주 어려워요.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. 오! 제 뒤에 누가 있어요. 제 앞에도 누가 있습니다. 음 특히 뭐 핸캔은 쓰고자 커버 잘 쓰면 전 이거 이거 봐요. 아 나이스!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! 오! 위험해요? 네. 바로 죽었어요. 아쉽다. 이 무기는 발사속도 600이에요. 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600 프레임 저한테 마음에 들어요. 좋아하기는 해요.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요즘 그냥 pvp에서 여러분도 그냥 pvp 했을 때 자동수 총 쓰는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죠. 아마 수로써 경위 무기 가끔 보지만 음 네. 근데 이거 이거 보지만 저는 아직 네 뭐 세트가 그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. 나이스. 거기있네요. 얘는 우후 어... 위험해요. 아 그리고 아직 네 명박은 못 잡았어요. 전 그냥 간단하게 평가해주면 이 무기가 pvp에서는 쓸지가 아예 없어요. 어떤 아마 다음 확장패결은 다음 확장패결은 음 새로운 좋은 숙성이 있긴 하지만 요즘 상태 뭐 쓸 데가 없어요. 좀 아쉽긴 해요. 왜냐면 이 무기가 엄청 예뻐요. 음 근데 네 뭐 여러분 보일 수 있죠. 네.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. 여기 누가 있어요. 아 아 아 진짜 잡은 줄 알았어요. 좀 위험해요. 한번 쓰레탄 던지고 이렇게 그냥 써 있었어요. 왜 그런지 몰라요. 당연하지 여섯 명밖에 못 잡았어요. 여섯 명밖에 못 잡았어요. 근데 여러분 이 게임 플레이 보니 뭐 알게 됐죠. 이 무기는 요즘 pvp 상태에서는 pvp 메타에서는 이런 무기가 쓸 데가 아예 없습니다. 그래서 그래서 뭐 기대 pvp 마녀 여왕에 기대하는 무기가 아닙니다. 그럴 수 밖에 없어요.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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